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쇼핑을 했거든.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촬영하는 저의 쇼핑아웃. 사실 계절상 1월에 쇼핑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 아시죠? 근데 생각보다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아,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 자세히 보시잖아요? 약간 매직아이처럼 자세히 보시면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나이키 스우시가 잘 보이시려나요? 나이키에서 이렇게 예쁜 케이블 니트가 있더라고요. 가슴팔을 딱 보시면은 반달곰 마냥 여기 나이키 스우시가 딱 있다고? 로고의 힘이 이래서 중요해. 이 스우시가 뭐라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이거 입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살짝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베이지 톤의 니트고 블랙 컬러도 있어가지고 평소에 저승사자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도 추천해드리고요. 연 소재로 된 니트여가지고 가볍고 부드럽고 저는 이런 뉴트럴한 톤을 선호를 하는 게 그냥 어떤 하의나 어떤 아이템이나 매치를 해도 크게 막 이질감 들지가 않아가지고 무난한 느낌의 아이보리 베이지 톤을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요. 달라붙는 핏이 아니고 너무 막 이렇게 가오리 핏이 아니라 정말 예쁜 아주 약간의 오버핏이어가지고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청바지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거 팬츠 스웻 팬츠에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휘뚜루와뚜루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맨투맨 스웻셔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 이지지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하프집업 스웻셔츠에요. 디자인이 되게 귀엽죠? 넷 부분이 약간 시보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컬러 배색을 준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지퍼 컬러도 그린 포인트를 줘가지고 귀여우면서 컬러 변주도 많이 줬는데 근데 엄청 튀지는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이 정가가 8만 얼마였는데 무신사에서 3만 얼마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사야되는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냅다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몰랐던 사실인데 안감이 기모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당히 스포티한 것도 너무 귀여운데 요렇게 컬러 배색이 들어간 하프집업 스웻셔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엄청 잘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겠거니 싶어가지고 기모 들어간 거 괜히 샀다 싶었거든요. 근데 왠갈 설 연휴 동안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샀다 싶어가지고 스웻셔츠를 3만 얼마에 완전 득템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반팔 티 하나 산 느낌이어가지고 후회 없이 잘 산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쳐서 보는 패션 플랫폼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한 스타일이거든요. 한 스타일이 예쁜 것도 많고 요즘에 약간 입소문이 슬슬슬 도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한 스타일에 다 있더라고요. 아 여기 바잉을 진짜 기깔나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 바로 사우스트 웨스트 에잇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남이서팔로 많이 불리우는 브랜드인데요. 요런 트렌드 빨리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사우스트 웨스트 에잇 니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소재가 보시면 모헤어스럽고 알파카스러운 겉부분이 되게 포쉐포쉐하고 쉑이한 느낌의 니트예요. 근데 요런 니트가 소재 특성상 입었을 때 살짝 부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넥라인이 브이넥이어가지고 답답하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넥라인을 터주니까 전체적인 바디쉐입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핏이 약간 오버사이즈 핏이기는 한데 그게 답답해 보이고 부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 제가 어제 반팔 티셔츠 위에 이 니트를 하나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후끈후끈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이서 팔 특유의 이런 패턴 플레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버건디 컬러를 살짝 살짝 포인트 준 게 심심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근데 조잡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나 사놓고 진짜 뽕뽑는 타일레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신어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데님에 무심하게 하나 딱 걸쳐줘도 너무 예쁠 만한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부산 카시나에서 구매했던 퓨마 콜라보 제품인데 긴팔 저지고 컬러가 그냥 제 톤이잖아요. 나 사라고 만든 옷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앞판은 이런 느낌이라면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완전 반했던 포인트는 팔 부분에 이 퓨마 밴딩 처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퓨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저지 사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즘 퓨마에도 슬금슬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저지 티셔츠에 너무 귀여운 깨알 디테일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핑크랑 블랙 조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활용도가 너무 좋은 옷이어가지고 하나 진짜 잘 산 거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는데 카시나 온라인 스토어에도 이 제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스웻셔츠 시리즈 쭉쭉 나갈게요. 스포티앤디치 스웻셔츠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스포티앤디치가 그야말로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편한 느낌의 오버핏으로 입으면 예쁠 거 같아가지고 제 사이즈보다 조금 더 오버하게 XL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낭낭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인데요.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웰리스 폰트 보시면 토프팅한 느낌으로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레몬빛 아이보리 톤인데 여기 하늘색 포인트 준 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하늘색 폰트로 스포티앤디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제품은 아주 얇게 기모가 들어있어가지고 언제든 입어도 될 것 같은 아주 편안한 느낌의 스웻셔츠예요. 제가 또 매시즌마다 구매하는 브랜드가 태켓이에요. 태켓의 키치함, 스포티함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태켓의 하프집업 스웻셔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세 번째 하프집업 스웻셔츠입니다. 그리너리한 느낌의 스웻셔츠인데 폰트가 되게 귀엽죠. 그린 스트로베리 밀크쉐이크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냥 귀엽잖아요. 각각의 폰트 스타일, 폰트 컬러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태켓 구경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켓 옷 스타일들이 보통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하프집업 스웻셔츠가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깨알같은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입을 수 있는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태켓 옷을 제가 여러 번 입어봤지만 옷감이 특히나 하프집업 스웻셔츠 옷감이 진짜 좋아가지고 여러 번 빨래 돌리고 건조기 돌려도 변형이 없어가지고 하나 사주면 진짜 뽕뽕고 잘 입는 옷이에요. 컬러만 봐도 제 거죠? MSGM의 스웻셔츠입니다. 이거는 라지 사이즈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포티 앤디치 스웻셔츠는 완전 넉넉한 사이즈였다면 MSGM은 살짝 핏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포멀한 느낌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핏의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보시면 컬러가 터리그 잡채잖아요. MSGM 스웻셔츠는 기모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그냥 플레인한 반팔티 하나 입고 레이어드 해주면 딱 될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핑크 컬러랑 이것도 살짝 레몬빛 들어간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거는 폰트가 블랙이어가지고 제가 워낙에 잘 입는 살짝 슬림한 핏의 블랙 진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스웻셔츠 안에 셔츠를 매치해가지고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핑크 컬러는 화이트 폰트고 그리고 아이보리 톤은 블랙 컬러여가지고 같은 브랜드의 스웻셔츠지만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유일한 바지 쇼핑인데 오만몽에서 구매한 니트 팬츠인데요. 제 키가 178인데 제 키 기준에서 무릎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 친구를 처음에 팝업스토어에서 보고 그때는 진짜 한겨울이어가지고 이거 사기엔 좀 희기상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제품을 그때 피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걸 구매할 걸 자꾸 이렇게 후회가 돼가지고 EQL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무난하게 입기 좋은 살짝 어두운 톤의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오만몽이 워낙에 또 니트 한 갤만 파는 되게 고집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면이 굉장히 고급져요. 가격 대비. 평소에 니트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마몽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추천드리고 이 팬츠는 날씨가 조금 더 풀렸을 때 입으려고 미리 구매를 해뒀는데 이 니트 팬츠랑 같이 매치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레그워머고요. 레시토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레시토도 그 레시토만의 키치함이 되게 좋아가지고 항상 눈여겨보는 브랜드인데 이 레그워머는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그냥 다 구매했어요. 둘 다 잘 활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차콜 컬러고 이거는 블랙 컬러예요. 앞뒤로 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신발이랑 만나는 쪽은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부츠컷 느낌으로 떨어져서 다리가 날씬해 보이면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레그워머랑 같이 스타일링한 신발들을 보니까 굽 있는 좀 청키한 느낌의 슈즈랑 많이 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그워머랑 어울리는 신발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거의 뭐 창조경제예요. 그렇죠? 옷이 하나가 더 남았네. 썬데이 프루츠 마켓에서 구매한 자켓인데 하트 패턴의 킬팅 자켓이에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뒷면도 너무 귀엽죠? 제가 군필자임에도 불구하고 깔깔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깃이 없는 킬팅 자켓이 없어가지고 좀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썬데이 프루츠 마켓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입을 때는 뭐 후드라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프집업 스웻셔츠랑도 매치하기 좋고 터틀넥이랑도 매치하기도 좋고 근데 이 자켓이 엄청 두툼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얇은 경량패딩 느낌의 얇기여가지고 이거 입고 살짝 오버핏에 코트 걸쳐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이너로 레이어드 하기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한여름 빼고는 진짜 잘 입을 거 같아가지고 잘 산 거 같아요. 도대체 내가 못 산 게 뭘까? 다음은 가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퓸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런 퐁실퐁실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퐁실퐁실한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사이즈가 딱 여행가서 들 때 괜찮더라고요. 뭔가 호캉스날 때 1박 2일용 집 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아주 큼직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제 몸에 상체까지는 들어갈 정도의 크기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안감이 이렇게 옐로 포인트로 들어간 게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아요? 이 안에도 자그마한 포켓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짧게 1박 2일 제 기준 2박 3일까지는 괜찮을 거 같아요. 여행 갈 때라든지 아니면 외부 촬영 있을 때 또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볍게 들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제품이 토트로도 들 수가 있지만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 툭 걸쳐서 매기해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요. 퐁실퐁실한 느낌도 너무 좋은데 소재가 또 나일론이잖아요. 그래서 막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한 가방이에요. 요것도 제가 부산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죠. 이유가 마카라스의 가방인데 요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퓸 스튜디오처럼 약간 패딩백 재질의 느낌인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진짜 쪼끄미쪼끄미고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크기 대비 안쪽에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여유롭지는 않더라고요. 에센셜한 제품들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예요. 핸드폰 쿠션, 카드지갑, 차키 요 정도는 다 들어가는 정도? 근데 작지만 알차다라고 느끼는 게 여기 안쪽에 요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요렇게 또 포켓이 있어요. 이번 여행 때는 여기에 카드지갑, 여기에 차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퍼있는 쪽 있죠. 이쪽에 립밤이나 이런 거 손소독제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핸드폰, 지갑, 쿠션 요런 거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진짜 딱 에센셜한 제품들만 넣고 다니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너무 작게 느껴지신다 싶은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요런 리본 매듭 같은 게 이유가 마카라스 약간 시그니처한 느낌인데 처음에 배송을 받아보고 놀랐던 게 리본이 안 묶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직접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마카라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매듭 묶는 법이 다양하게 나와있거든요.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서 매듭을 묶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제 느낌으로 묶어봤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할 때는 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딱 요 정도 가방 사이즈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깨에 툭 걸쳐가지고 무심하게 매기 좋은데 이 매듭이 뭐라고 이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가격 대비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도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들고 나갈 때마다 이 가방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좋은데 스탠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전체가 다 양가죽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이 제품이 크기도 넉넉하고 소재가 다 양가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전가가 84만 원이에요. 소재와 크기 대비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한 스타일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심지어 46% 세일을 하네? 그래서 45만 8천 원이에요.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에서 조금 더 보태서 구매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소재가 양가죽이고 크기도 보부상에게 딱이다. 퀄리티가 미쳤다. 디자인도 그냥 어디든 매치하기가 너무 좋고 심지어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사실상 가방 중에서 블랙 컬러 가장 많이 드시잖아요. 소재, 디자인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드 스튜디오 한번 기웃거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가죽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좀 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밑판, 그 다음에 여기 위판, 옆판까지 다 각이 잡혀있어요. 가방 안에 형태가 찌그러지지 말라고 무언가 덧대어진 느낌이어가지고 양가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도 변형 없이 튼튼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마땡킴에서 구매한 가방입니다.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거기 하보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눈독 들이던 이 가방이 있어가지고 제 가방 중에서 제가 없는 컬러 네이비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이비 컬러가 활용도가 진짜 높은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썬데이 프루츠 마켓 퀼팅 차켓이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죠? 어제는 사우스트 웨스트 8 니트 입고 마땡킹 가방 매치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의 포인트, 버클 버클을 아래로 누르고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열려요. 생각보다 공간이 진짜 넓어가지고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같은 컬러지만 소재가 다른 것도 재밌고 숄더로 멜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로 끈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네이비 컬러를 샀지만 컬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10만원대 초반인데 저는 하구매장에서 그때 구매했을 때 20% 할인받아가지고 9만 얼마에 구매했거든요. 너무 잘 샀죠. 득템 한 만큼 엄청 엄청 잘 들고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마지막 카테고리는 신발입니다. 싸게 싸게 넘어가 볼게요. 뉴발란스에서 운동화를 하나 구매했는데 오늘 제가 입은 나이키 니트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뉴발 530인데 제가 뉴발에서 530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진짜 가볍고 편하고 엄청 많이 걸어다녀도 발도 안 아프고 유산소 할 때도 편하고 제가 뉴발 530은 3개인가 4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쁜 베이지 컬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안 사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떠올려 봤을 때 너무너무너무 잘 신을 거 같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가볍고 착하거나 편한 신발 찾으시는 분들은 뉴발란스 530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편해요. 제가 굽 높은 신발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로퍼를 진짜 선호하는 편인데요. 부산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부산 아울렛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보테가베네타 신발? 심지어 라스트원에 득템을 했는데 보테가베네타 신발을 40만원대에 구매했다? 안 살 수가 없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뜯지도 않았어요. 엄청 짙은 브라운 컬러의 로퍼인데 발등 부분 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굽은 러버,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 들어가는 이 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한 거예요. 요런 쉐입으로 비슷한 제품이 로에베께 있는데 로에베는 블랙이고 요거는 브라운이고 너무 다르다. 근데 라스트원인데 가격대도 너무 착해가지고 이건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밴딩이 발목을 엄청 쪼일 것 같았는데 막상 신어보면 너무 편해요. 아킬레스건을 아주 부드럽게 싹 감싸주는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너무 잘 샀어요. 보통 이런 로퍼들이 사실 되게 단조롭잖아요. 굽을 제외하고서는 전체로 가죽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심플한데 가죽, 밴딩, 고무, 로퍼 하나에 여러가지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요소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진짜 염불을 외에다 로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프라다였거든요. 이 실제코 하자면 요거는 한 번 신었어요. 참지 못하고 제가 로퍼를 사면 항상 밑창을 한 번 덧대주거든요. 근데 프라다 제품은 여기 앞쪽이랑 여기 굽부분이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수선을 안 맡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직에 살 걸 왜 이렇게 고민을 했나 싶었지만 너무 잘 샀어요. 전체적인 룩은 베이직하게 입어주는데 이 신발을 신어준으로써 포인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포멀한 룩을 입을 때 신발에 포인트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딱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한 번 신기는 했지만 착화감이 되게 편했어요. 앞으로도 쭉 잘 신을 것 같은 로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에 맞이해가지고 쫌쫌 딸이 쇼핑하우를 보여드렸는데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제품들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